이제 얘를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봐요. 지금 열어도 되는 거예요? 안전한 거야? 아 왜 그래. 깜짝이야. 감정, 감정. 안 돼, 안 돼. 기억해라. 아니, 근데 기름 좀. 기름 간다. 오, 기름 간다. 오, 기름 간다. 오, 기름 간다, 이거 봐. 야, 진짜 놀랬어. 목수 성공했어. 진짜 놀랬어. 감독님, 잡혔어요, 얼굴. 진짜 놀랬어. 잡혔어. 진짜 놀랬어. 이거 봐, 나 이렇게 된다 그랬지. 기름 대면. 이거 김 빼세요. 조심조심조심. 물 들어가가지고. 잘 익었어, 잘 익었어. 오, 맛있을 것 같아. 얘를 이제 좀 식혀야 돼요. 고마워. 걔는 거의 간이 안 됐는데. 어때요? 맛있어. 오, 와. 맛있어요? 예, 예. 예, 예. 아니, 내 것도 맛있어. 자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. 예, 예. 예. 예, 예. 예. 내가 간을 더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고추를 더 많이 넣고 더 하고. 아, 그랬어요? 왜냐면 이 사람들의 취향을. 아... 엄청 부드러워, 엄청 부드러워야 돼. 엄청 부드러워, 엄청 부드러워야 돼. 엄청 부드럽죠. 이대로 할 수 있게 더 짜. 이대로 밥 반찬이 될 정도예요. 아, 진짜 그 정도예요? 아니야, 아니야. 장주림보다 조금 덜 짠. 진짜로, 진짜로. 아니, 봐봐. 색깔 비교해봐요, 색깔. 왜 이래요? 그게, 굉장히 제가 좀 더 많이 넣었어요. 많이 넣었구나. 자, 이제 됐어요. 얘를 조금 식혀야 돼요. 좀 식혀주시고. 중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트. 오늘 뭐 먹지? 딜리버리. 얼리. 오, 오, 오. 또, 왜 이래요? 나도, 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